정신없는 상황에서 내가 말투 잘못하면 안되게 되요. 그런데 당신도 예의가 있어야지. 나중에 하자고 했는데 그렇게 억지에 따라 붙어. 나중에 언제 하시겠어요? 나중에 하세요. 나중에 명함 드릴게요. 나중에 하세요. 손님 오셨는데 나중에 하세요. 종북 사업법. 종북 사업법. 오늘 이거 물어 이거. 공권용 한계. 한 번은 내가 뭐라 하겠다. 아니 워낙에 관심사가 높다 보니까 말씀드리는 거고. 그럼 오늘 그 말로 아니고요. 인터뷰에 응하지 않겠습니다. 대답하지 않겠습니다. 해촌 선생님 관련해가지고 여쭤볼 사람이 있어가지고요. 이게 1944년 사진이에요. 뉴스타프하고는 인터뷰 안 합니다. 왜 뉴스타프하고 인터뷰를 안 하시죠? 신양된 언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내에서 좀 절차가 진행되고 있나요? 말씀 안 하신다고 하셨으니까요. 이제 그만하시죠.